추석 전날과 당일인 10월 3일과 4일, 서울시 25개구 전체 쓰레기 배출이 금지됩니다. 시는 명절에 많이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으며, 추석 연휴 기간 환경미화원 3만 1천 명이 특별 근무를 하고, 청소 순찰 기동반 800여 명이 쓰레기가 쉽게 쌓이는 취약지역과 주요 도심, 가로 주변을 중점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부터 청소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밀린 쓰레기를 수거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